국가대표팀의 팀 닥터이자 무릎통증의 신 어머나, 어머나 한 군데만 눌러주면 되는데요 딱 한 곳만 누르면 어디 눌러야 되는 거예요? 무릎이랑 연관이 있어요? 달아버린 연골이 마찰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소원하고 좋은 예술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? 믿습니다! 관절염 2기를 진단받은 데는 거의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어머! 와, 대박이다 저만의 방법으로 통증 없이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신 걸까요? 관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통째로 드신다고요? 따뜻한 기온을 관절 주변에 많이 흐르게 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? 정말 무릎통증이 사라질 수 있는 건가요? 무릎통증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런 건가요? HeroLWOUS 해수운소